데프스 여기 왜 모른표로 뜨냐 어 뭐야 야 이거 졸라 아 잠깐만 뭐야 이게 숫자있잖아 잠깐만 뭐야 클리닝 서비스 야 야 야 와 세상에 이 게임 끝이 없네 야 이거 진짜 끝이.. 끝이 없는 어? 텍스트 이즈 없음 미친 게임 레벨 이즈 또 있다 아아아아 도어 앤 스컬 이즈 대핏 텍스트 이즈 오픈 레벨 이즈 오픈 이렇게 가야되나? 야 근데 오픈 가고 갈 수가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부터 푸는게 아닌가 그러면 아닌데 여기부터 푸는거 맞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오픈 어떻게..어떻게 쓰라는 거야? 오픈을 밑에 내려놓고 위에서 가져와야 되나? 여기서 이즈를 털고.. 이즈를 틀려면 오픈을 여기 내둬야 되는데.. 이즈의 터뜨리로 돌아와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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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d님 반갑습니다. 아니 뭘 어떻게 조합할 수가 없는데 아니 뭐 어디서 조합하려고요 아니 일단 텍스트를 갖고 와야 될 거냐 이렇게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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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부산하자 소순겜 음? 판다곰챙이는 바 같습니다. 뭐 레벨 이즈 텍스트 해야 되네 아닌데 텍스트 이즈 위크 레벨 이즈 스컬? 레벨 이즈... 뭐하자는 게임이야 레벨이 오픈? 오픈은 못 가져가잖아 레벨이 오픈? 오픈 못 가져오고 가져올 수 있는게 없는데 이러면 똑같아 월 이즈 위크? 일단 월 이즈 위크 가능하겠네 스컬 부셔 되나? 가져올 수 있나? 못 가져오네 위크 밖에 못 가져오네 어떻게 조합해도 못 가져오지 스컬을 미리 왼쪽으로 극한 서순 게임 그러면 레벨이 오픈인가? 아 모르겠다 일단 부숴보자 타격감 타격감 레벨 이즈 오픈 해볼까? 스컬 해야되나? 오픈 해야되나? 오픈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겠지 바바로 하자 바바로 하자 바바로 해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맵에 바바가 없으니까 아 바바 있네 아 왜 안 움직이냐고 스컬 스컬 낫 페이싱 봐봐 이즈유 스컬이었구나 맵에 적혀있었네 빌어먹을게 빌어먹을게 안 되는군요 빌어먹을게 다.. 다 적혀있었네. 응 그죠. 다.. 다 적어놨대. 어. 빠바방. 다.. 아아아아.. 아씨 아 여기서 죽는 게 어딨어 골 때리네 진짜 선체로 죽었어 엑서사이즈 홀 뭐임 이거 뭐임 야 꼼수 쓰자 잠깐만 꼼수 쓰자 아 잠깐만 어디갔어 화면 어디갔어 모바일 격불 아씨 모바일 부럽다 아우 아우 경기 들어갈까 잠깐만 답은 모바일인가 저쪽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네 아빠 와 에이 뭐야 아잇 아씨 잠깐만 일단 원래대로 하고 레벨 이즈 라이트 업 레프트 윈 플래그 이즈 윈 까지 있네 그러면은 그냥 치우면 되네 상자 아 워터 야 근데 이거 밖에서 뭐 얻어야 되는지 알아보고 왔어야 했는데 러브 러브의 엠티는 어딨냐 아 이거 갖고 와야 돼 귀찮아 아 뇌 혼란스러워 띠롱 띠롱 뭘 더 가져와야 돼 키즈 푸쉬 앤 오픈 바바 이즈 푸쉬 워터 이즈 싱크 워터는 됐고 도어 이즈 셧 앤 스탑 그러면은 키 키 필요하네 아 열쇠 위에 있구나 근데 저 위에 열쇠 못 가지러 가는데 바바 바바 쳐다보면 못 움직이는데 아니 3 들어가기 전에 레벨 이즈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봐야죠 1단 깨고 생각해보죠 1단 깨고 생각해보죠 첫판에서 1단 깨고 뭐 그 아니란 생각으로 몇 번을 재도전 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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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으 으 으 으 레벨 이즈 으 아니 그래서 레벨 레벨을 뭘로 만들어야 되는데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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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트를 꺼낼 방법이 없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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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헤이 저 캐가 놈이 또 저거 아유 캐가 놈 저거 아유 캐가 놈이 필요 먹을 캐가 놈 아유 캐가 놈이 벨트 쉬프트를 어떻게 유지하지 벨트 이즈 푸쉬를 질고 가야 되나 푸쉬가 여기 붙으면은 못 들어가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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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rs 에이질 어떻게 해 갖고 오지 찐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텍스트 이즈 풀 스컬 디핏 여긴 레벨 없지? 그나마 다행이네. 여긴 레벨이 없어.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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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디핏이라서 죽는구나. 스컬 이즈 풀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근데 이거 그냥 싱크로 바꾸면 안됨. 아 아 여기서 풀을 못하는구나. 한 아 아 아 그 은 텍스트 이즈 풀 스컬 저걸 가고야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퀵해야 잘가 으앙 그러면은 스컬 스컬 이즈 싱크로 바꾸면은 텍스트 이즈 풀이 사라지지 스컬을 어디다가 넣지? 스컬 이즈 텍스트 이렇게 할까? 스컬 이즈 스컬 있나? 스컬 이즈 스컬이 없네 야 이러면은 못 깨자 저거 싱크로 바꾸고 그냥 밥 한 마리 집어넣으면 안되나? 근데 텍스트 이즈 풀이 망가지지 텍스트 이즈 풀이 안 망치고 스컬 없애는 방법도 없고 그냥 텍스트 이즈 풀이 이어서 저거 스컬만 빼우면 되나? ... ... ... ... ... And this? 아 뭐야 이것도 이것도 레벨 이즈로 장난치는 거구만 월 이즈 스톱을 어떻게 없애지? 아 이 레벨 장난하네 저거 월 이즈 스톱을 없앨 방법이 있나? 아 감이 좀 있어봐 잘 안보이잖아 잘 안보이잖아 월 이즈 스톱을 메뉴로 올리고 없앨 수 있네 레벨 이즈 미 해볼까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아이씨 월 이즈 유 를 먼저 했나? 그래야 그래야 내가 안 죽겠지 아씨 나 안보이잖아 아 으아 안돼 벽 됐어 야씨 미 해야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레벨은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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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봐 아니 나와봐봐 아이씨 히든 렐릭 박스는 녹는다 텍스트도 녹는다 키케는 뜨겁다 핫한 키케 라바도 뜨겁다 아이 뜨겁더라 박스는 플래그를 가고 있다 헬지는 쓰답이다 파바는 니다 아이씨 뭐고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박스를 어떻게 꺼내지? 꺼내는 방법이 있나? 라바를 꺼내야 되나? 케케가 핫하니까 케케를 갖고 가서 들이박아야 되나? 케케이주유 하려면 어떻게 되지? 바바이즈를 들고 온 다음에 케케... 바바이즈 모브를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두 칸 움직여야 되나? 유 를 두 칸 움직이면 이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되네? 그럼 이제 케케이주유 하면 되겠지? 아씨 어떻게 하지? 케케이주유 어떻게 넣지? 아 그거 aquest 또 무브... ... 그 무브 써야 되나? 케케? 저거 없어요? 제가 푸쉬가 없어요 왼쪽팩에 붙이고 이즈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즈유 쉽네 띠롱띠롱 봐바 놈 나한테 풀려버렸군 봐바 이즈레벨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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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내가 어떻게 꺼내냐 이렇게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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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그레스는 어디서 쓰는 거야? 락 이즈 레벨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락 이즈 레벨... 락 이즈 레벨... 락 이즈 레벨... 락 이즈 레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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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방금 뭘 본거지? 아.. 돌.. 아.. 아.. 아이..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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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번째가 있었구만 아.. 뭐야 왜 안돼 이거 이렇게 없으면 안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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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뭐예요 이건 도에즈락 키즈 푸쉬 락? 그 락이 아니잖아 락이죠 푸쉬 월 이즈 스탑 도어 이즈 스탑 앤 셧 도어만 셧이고 월은 셧이 아니지 키즈 스톱 앤 오픈 키즈 스톱 붙어있으면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열리네 워터 이즈 디퓨트 도어헤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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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열 수가 없네 도어헤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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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어랑 키는 스톱이 있고 락은 스톱이 없네. 락은 푸쉬만 있네. 뭐 그래봤자 못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밑에 물로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글자 밀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월은 스톱이고 월에 셧 붙은 건 아니지. 여기 스마케머즈라는 거야. 여기 스마케머즈라. 세타 스톱 또는 푸쉬인데 어떻게 열라는 거지? 이즈도 하나밖에 없고. 14로 해볼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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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그레스가 없는데 락이지 그레스를 먼저 해야 되나 기분 나쁘게 생겼다 응 그대로인데 락이라서 열쇠로 문 여는 것도 했지 뭐 하는 것도 없네 끝인가 다했나 엔들리스 컬리더 엔들리스 아씨 EX 나가있네 뭐야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찾아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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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